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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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카레 만들고 있어요. 짠! 카레 프라이랑 김치 파프리카 이게 어디야? 입덧은 거의 나아가는 것 같아요. 양치 덧만 없으면 완벽해! 먹어보자! 진신분 드디어 배에 담겨서 소금 배에 담겨서 ied 김치 김치 와.. 달 진짜 크다 오늘은 슈퍼블룸을 뜨는 날이에요 처음 빌어야지 엄맛이 라고 말하는 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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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고 났더니 바로 배고프네. 밥 먹으러 가야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림 파스타 먹자 맛있지?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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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크림 세우 한편 CH quando 중국집이나 빙 boxing 먹어볼까? 맛있어? 난 또 진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